아들아 내 부탁이 있다 뭔데요? 문방구 가게에 5천원만 다오 아 돈 없어요 이번 달은 저도 빠듯해요 안녕하십니까 댕댕이와 채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김봉철 작가님의 단편 소설 아버지의 영화입니다 이 작품은 김봉철 소설집 진실을 오로지 진실만을에 수록된 작품입니다 이 소설집에는 4편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진실을 오로지 진실만을 무촌재 17구역 아마릴리스의 노예 아버지의 영화 그리고 악귀 일기입니다 수호서제에서 최근에 출판한 따끈따끈한 소설집입니다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김봉철은 독립 출판으로 30대 백수 쓰레기의 일기를 편했습니다 이면에 이면 숨고 싶은 사람들을 위하여 작은 나의 책 등을 출간하였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작가에게 힘이 됩니다 구독과 댓글은 감동입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아버지의 영화 김봉철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제는 혼해져 천장에서 쏟아져 내리는 형광등 불빛을 있는 그대로 튕겨내는 아버지의 대머리가 반짝이고 있었다 머리숱이 얼마 닮지 않았는데도 굳이 달마다 동네 이발수에 가서 머리를 손질하는 까닭을 그 누구도 이해하지는 못했다 아마도 얼마 닮지 않은 것일수록 소중히 여기는 기질이 사람들에게는 있는 모양이었으나 아버지가 포마드를 구입했을 때는 그를 가장 잘 이해하는 어머니마저 낮은 탄식을 내뱉었다 아버지는 이발수 의자에 앉으며 무슨 말을 할까 짧게 다듬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까 아니면 숨만 살짝 쳐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까 나는 그것이 본래 궁금했지만 물어보지는 않았다 이발사는 그 머리를 보며 무슨 생각을 할까 아마 1,2분이면 사실상 머리 손질을 끝날 것이지만 그는 신중함을 잃지 않았을 것이다 전문가이니 머리를 자른다는 실제적 행위보다는 머리를 자른다는 느낌 그러니까 고객이 머리를 손질받고 있다는 느낌을 충분히 받는 것에 충실했을 것이다 서비스직이란 사실 그런 것인지도 모른다 실제로 어떤 대접을 받는지보다는 대접을 받고 있다는 느낌에 충실하는 것 싱크대 앞에서 트렁크 팬티만 입은 채로 꽃무늬 앞치마를 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는 일은 애처로웠다 노년을 이유로 아파트 경비원 자리에서 실직 후 보험 영업일을 하시는 어머니에 의해 가정은 꾸려져 갔다 어떠한 대화나 타협의 과정도 따로 진행되지 않았으나 암묵적으로 아버지는 집안일을 하기 시작했다 빨래 바구니에 모인 세탁물들을 세탁기에 넣어 돌리거나 설거지를 하고 반찬을 해뒀다 반찬은 대체로 짰고 때때로 달았으며 그리고 맛이 도통 없었다 퇴근하고 오신 어머니는 인상을 쓰며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밥상을 물리고는 했는데 그건 내가 몇십 년 동안 봐왔던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어머니는 매달 일정 금액을 생활비로 아버지에게 송금했고 아버지는 그 돈으로 집안에 필요한 물건들을 구입했다 가계부를 적었으며 월말이면 어머니에게 확인받고는 했는데 이는 내가 수십 년 동안 봐왔던 어머니의 모습이기도 했다 단지 역할이 서로 달라졌을 뿐이다 한때 크지는 않아도 나름 떼슬이 있는 사업체를 운영하며 수십 명의 직원을 거느렸던 그였지만 이제는 집에서 기침 소리조차 제대로 떼지 못한다 태블릿을 하나 구해줄 수 있니?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평소 걷는 일이 많으신지라 관절의 통증을 많이 느끼는 어머니는 퇴근 후 집에 돌아오시면 핸드폰 화면을 보며 스트레칭이나 요가 동작을 따라하고는 하셨다 동네 주민센터에 강자가 있기는 한데 시간도 안 맞고 집에 오면 피곤해서 다시 밖에 나가기가 싫네 집에 형래 부부가 놀러왔을 때 조카 다은이가 보던 태블릿을 유심히 지켜보시던 게 떠올랐다 핸드폰 화면으로 보고 하면 되는데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이기도 하고 눈도 침침해서 유튜브만 볼 수 있으면 돼 유튜브만 어머니의 말씀에 알겠어 대답한 뒤 인터넷의 저가 태블릿과 해외 직구 방법들을 머릿속으로 떠올렸다 그때 의기소침하게 지내던 아버지의 눈빛이 순간 번뜩였다 뭐하게? 요가하게? 응 당신이 하나 사주게? 아니 아니 기다려봐 내가 하나 만들어 줄게 어머니는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하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미심쩍게 바라보다가 이내 내게 몰래 눈짓을 했다 네가 그냥 하나 알아봐 아버지는 놀랍게도 그날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설거지하고 청소기를 돌리고 세탁기로 빨래하는 틈틈이 책상에 앉아 공책을 펴고 볼펜으로 뭔가를 그리기 시작했다는 말이다 때로는 무서울 정도로 열중했는데 나중에 몰래 들여다보니 주로 이런저런 동작을 하는 사람의 모습이었다 처음에는 형체를 쉽게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인체 비율이 맞지 않는 그림들이었으나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사람의 모습을 띄기 시작했다 그래봤자 아직 유치원에 다니는 조카 다은이의 그림과는 다를 게 없는 그림이기는 했다 우리 집안에 특별히 예술가적 기질을 가진 이가 있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으며 아버지가 아버지가 젊은 시절 그림에 남몰래 뜻을 품고 있었으나 생계를 위해 청운의 꿈을 버리고 사업을 시작했다는 이야기 또한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 이러한 아버지의 열정은 언뜻 보기에 이해가 쉽게 가지는 않는 일이었으나 그는 열심이었다 꽃무늬 앞치마를 하고 분홍색 고무장갑을 손에 낀 채로 설거지하며 핸드폰으로 요가나 스트레칭 영상을 보며 연구했으며 거울을 보며 자신이 직접 그러한 동작들을 시현해 보면서 팔의 각도나 관절의 움직임 등 세세한 자세들을 익히기도 했다 그러는 동안에 그의 화풍은 점점 발전을 보여 점 선 면으로 이루어진 단순한 대생에 불과했던 그림들이 놀랍게도 점점 입체감이 생기기 시작했으며 인체는 비율을 이루었다 체제천 화백은 이는 어머니가 그림에 열중하는 아버지를 놀리듯 칭하던 말이기도 하다 사람의 머리 부분을 먼저 그린 뒤 인체를 다양한 동작으로 묘사한 후 얼굴에 이목구비 그려넣기를 즐겨했는데 특히 마지막에 눈동자를 그려넣었을 때 그 표정의 생동감은 마치 살아있는 사람을 보는 것 같아 한 번은 나도 모르게 노트에 그려진 인물을 보며 말을 걸 뻔도 했을 정도였다 이를 박옥순 여사 우리 어머니다 께서는 화곡동의 화룡점정이라 놀리듯 칭하기도 했다 점과 점을 이은 선에서 선과 선을 이은 변으로 또 그 변들이 맞물려 이뤄내는 입체감을 통해 나는 이를테면 하나의 세포에서 두 개의 세포로 또 네 개의 세포로 분열하며 결국에는 인간의 형태가 되는 인류의 탄생 과정 같은 것들을 떠올리고는 했다 반면 아버지께서는 어머니에게 지급받는 생활비 에는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작품 활동에 들어가는 소소한 재료비들 이를테면 무나미 153 볼펜 한다스나 공책 같은 것들을 빠듯한 생활비로 감당할 수 없었기에 나에게 부탁하기 시작했다 아들아 내 부탁이 있다 뭔데요 문방구 가게 5천원만 타오 아 돈 없어요 이번 달은 저도 빠듯해요 내가 거절할 때마다 그는 잔뜩 불이 죽은 표정으로 안방 침대 끝에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로 무릎을 안고 쭈그려서 걸터 앉아있거나 TV도 틀어놓지 않은 채로 멍하니 누워있고는 했는데 그 모습이 애처롭다기보다는 꼴보기 싫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터넷으로 노트와 볼펜을 주문해 주었다 이를 어머니에게 토로하자 어머니께서는 내버려 둬 오랜만에 저렇게 신나는 거 보니 보기 좋잖니 눈에 생기도 돌고 라며 요가매트 위에서 스트레칭을 하며 말했다 내가 즐겨보던 만화책에 트레이싱지를 대고 따라 그리던 초보적인 아버지의 화풍은 어느덧 자신만의 독자적인 연구를 통해 동서양을 아우르는 이를테면 검은 목에 짙고 옅음으로 원근의 은근함을 표시한 동양의 수목 탐채화와 서양의 르네상스를 넘어 바로 그 시대의 빛과 그림자를 이용한 명함의 극단적 대비와 역동적인 운동감을 표현하고 있었다 물론 조카 다은이의 그림보다 조금 더 잘 그렸을 뿐인 실력이었으나 그의 작품 세계에서만큼은 확실히 월등한 발전을 보이고 있던 것도 사실이었다 나는 그의 요구에 맞춰 크레파스와 색연필을 주문하면서도 틈틈이 내가 자본을 대서 후원하고 있는 이 가난한 예술가가 나태와 방종에 빠져 작품활동을 게을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몰래 공책을 들여다보며 감시하고는 했다 각종 요가와 스트레칭 동작 이외에도 그는 노트 한 구석에 다른 것들을 그리고는 했다 이를테면 자신이 예전에 운영했던 사업차의 공장 그림이나 그때 당시 타고 다녔지만 사업이 망하면서 팔아야만 했던 예제차 같은 것들과 오래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얼굴이 서툰 솜씨로 그려져 있었다 할아버지의 얼굴 밑에는 뭔가를 썼다가 지운 듯 글씨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볼펜으로 덮여 있었는데 그 밑에는 아버지 최순원 이라는 여섯 글자만 적혀있었다 나는 뒷장을 펴서 형광등 불빛에 비춰 아버지가 지워버린 글자들을 확인해 보았는데 꾹꾹 눌러쓴 볼펜 자국은 다음과 같았다 그리운 아버지 자신만의 화풍을 체득한 최재천 씨가 이제 무엇을 할지 나는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내방 책꼬지에서 내가 대학 시절 보던 두꺼운 원서를 하나 가져오더니 기퉁이의 차례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는 전국의 수많은 초등학생이 수업시간에 즐겨한다는 애니메이션 제작 기법으로 이미 나도 유년 시절에 여러 번 시도해 본 적이 있었기에 고개가 절로 끄덕여졌다 차렷 자세를 하고 선 인물을 그린 뒤 팔다리를 조금씩 움직여 그려가는 그의 이마에선 땀방울이 하나둘 흘러내렸다 그림 속 인물들은 누워있거나 쪼그려 앉아서 요가나 스트레칭을 하기 시작했으며 표정은 항상 밝게 웃고 있었는데 밝은 표정을 그릴 때면 그도 왠지 모르게 어느덧 따라서 웃고 있었다 인상을 인상을 쓰고 있는 건 이 모든 과정이 귀찮았을 뿐인 나 하나였다 그림의 마지막엔 어김없이 그는 눈동자를 그려뒀는데 이것은 화곡동 화룡 점정 아들아 예? 네가 넘길래 내가 넘길까 저요? 며칠간의 제작기간을 거쳐 열가지 정도의 동작을 전부 그려낸 그는 핸드폰 카메라를 켠 채로 말했다 그래 이제 촬영을 해야지 아 아무거나요 그래 그럼 네가 넘겨라 내가 연출을 해야 하니까 두꺼운 원서책의 한쪽 모통이를 붙잡고 그림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도록 차르륵 소리를 내면서 넘겼다 아버지는 핸드폰 카메라를 들고 이를 동영상으로 찍기 시작했다 다시 너무 빠르잖아 몇 번의 디덱팅을 통해 나는 어느덧 아버지가 원하는 적정한 속도를 익힐 수 있었고 결국 열 개가량의 요가 영상이 제작되었다 놀랍게도 엔딩 크레딧까지 있는 한 편의 완벽한 영상이었는데 감독 각본 촬영 제작 제재천 이라고만 올라가 있어 나는 속으로 분통을 터뜨렸다 퇴근 후 영상을 보신 어머니는 매우 흡족한 표정이었다 그러나 이 영상 시청에는 한 가지 크나큰 단점이 있었다 작품의 완성에만 신경 쓰다 보니 촬영할 플랫폼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이었다 어머니는 예전처럼 핸드폰으로 보셔야만 했다 얼마 뒤 일전에 내가 해외 직구로 주문해 두었던 중국산 저가형 태블릿이 도착하는 것으로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어머니는 그 전까지도 왠지 소중한 듯 핸드폰으로 그 영상을 보며 운동하고는 하셨다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의 작품 활동은 한동안 계속되었다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안방에서는 뭔가를 그리거나 자르고 가끔 무언가 말을 하는 소리가 들려오기도 했으며 내게 제작비를 요구해 오셔서 지갑을 열어야 했으나 나도 일상에 바빠 크게 신경을 쓰지 못했다 두 달 뒤 어느 일요일 상영회를 열겠다며 그는 온 가족을 소집했다 오랜만에 보는 형과 형수님과 조카가 집에 찾아왔고 저녁 식사로는 오랜만에 어머니께서 소 불고기를 만드셨다 아버지는 뭔가 잔뜩 긴장한 듯한 표정으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셨다 식사를 마친 후 온 가족이 태블릿 앞에 모여 앉았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다 거실에 불을 끈 뒤 재생 버튼을 누르기 전 비장한 표정으로 아버지는 말씀하셨다 재생되는 화면에 체제천 필름이라는 타이틀이 떠오르고 마찬가지로 손글씨로 적힌 감독 각본 촬영 제작 체제천 이라는 글자가 화면에 나올 때 강렬하게 풍기는 홍상수 영화의 느낌에 나는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아마도 이런저런 영화들의 오마주들이 잔뜩 들어가 있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다 촬영기법은 보다 발전하여 이전의 페이지를 넘기는 애니메이션 방식이 아닌 종이의 그림을 그려 직접 손으로 움직이며 대사를 말하는 방식으로 제작되었다 이야기는 아버지의 유년으로부터 시작했다 밤톨머리를 한 꼬마가 책과 도시락이 든 보자기를 어깨부터 허리까지 사선으로 베고 산길을 신나게 뛰어갔다 왕복 4시간씩 걸려 학교를 오갔다는 그의 유년이 떠오르는 내용이었다 어머니 그러니까 나의 할머니께서 점심 도시락으로 감자를 삶아주셨는데 오남이녀 중 장남이었던 그가 동생들을 위해서 일부러 큰 감자를 양보하고 작은 감자를 싸갔던 일화가 흘러나올 때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흐뭇한 미소를 짓고 계셨다 학창시절에 몇가지 에피소드가 끝나고 이야기는 아버지의 군대 시절로 넘어간다 자신을 지독히도 괴롭혔다던 군대 선임이 아버지에게 철모의 머리를 박고 뒷짐진 채 엎드려 뻗처를 시키는 장면이 나올 때 수십 년이 지난 이후에도 분이 풀리지 않는지 이를 악물었다 장면은 밤으로 넘어갔다 모두가 깊게 잠든 내무반에서 침상 위에 누워있는 그 선임을 분노에 가득찬 표정으로 내려다보고 있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는 주먹을 치고 있었다 한참 동안 선임을 노려보던 그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다시 자신의 침상에 가서 눕고 담요를 머리 위까지 올려 덮는다 그때 잠든 줄로만 알았던 그의 선임이 슬며시 눈을 뜨고 고개를 돌려 누워있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조용히 한숨을 내쉬는 장면에서는 아버지의 작가주의적 뼘목까지 엿볼 수 있었다 이후로 어머니를 맞선을 통해 만나고 어머니가 아버지를 쫓아다니는 장면이 나오자 어머니는 저것은 사실과는 다르다며 입을 삐죽 내밀기도 하셨다 신혼여행으로 간 제주도의 한 유채꽃밭 한 가운데에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같이 사진을 찍는 장면은 아버지가 가장 공들인 장면 중에 하나로 수작업으로 그려낸 노란색의 유채꽃들이 일품이었다 서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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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경하여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어느 날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이 공장에 방문하게 된다 이 장면은 누가 봐도 명백한 할리우드 영화 인터스텔라의 오마주로 보이는데 아버지는 웃으며 그를 반기고 있었고 그 장면을 보고 있는 화면 한쪽에 또 다른 아버지는 계속해서 소리치고 있었다 그러나 결국 아버지는 그가 대민 계약서에 사인하게 되고 이유로 이어지는 내용은 이미 여러 번 아버지가 술을 드실 때마다 반복해서 했던 이야기라 익숙한 내용이었다 공장이 다른 사람 손으로 넘어가던 날 아버지는 밤중 차를 달려 홀로 시골의 한 선산으로 찾아간다 이 장면의 연출은 액션 영화의 자동차 추격신과 닮아있었는데 입으로 으응 소리를 내 빠른 속도감을 나타내며 다른 자동차들을 이리저리 제치는 장면은 지금 생각해봐도 조금은 과잉된 연출이 아닌가 싶다 차를 몰고 아버지가 도착한 곳은 아버지의 아버지 나의 할아버지의 산소였다 아버지는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다 이건 가족들 누구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였다 어머니마저 눈을 반짝였다 나는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했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일까 원망일까 누구에게든 무슨 말이든 듣고 싶었을까 기대고 싶은 어깨가 필요했을까 어느덧 온 가족이 몰입해서 화면 속 아버지를 보고 있는데 이윽고 아버지의 눈물 가득한 얼굴로 클로즈업 되었다 아버지는 입술을 조금씩 움직이며 무언가를 바라고 있었다 우리는 그러니까 어머니와 형과 형수님과 조카와 나는 눈을 가늘게 뜨며 무슨 말을 하는 건지를 집중해서 보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화면이 검게 전환되며 영화가 끝나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갔다 다들 어리둥절해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거실에 불을 켜며 말했다 박수는 아 뭔데 뭔데 뭐라고 하신 건데요 다들 물어보았지만 끝끝내 대답해 주지 않으셨다 아마도 당시 보고 계시던 영화의 열린 결말에 심취하여 그런 엔딩을 낸 것이 아닌가 싶었다 나는 투자자로서 아버지에게 다가가 물었지만 이것은 자본과는 무관한 일이라며 대답을 들을 수 없었다 침대에 두어 곰곰이 생각해봤다 영화의 내용은 대체로 해야 했지만 하지 못했던 말들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 하지 말아야 했지만 했던 실수들에 대한 이야기였다 어쩌면 인생은 결국 그런 것의 연속인지도 모른다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어머니는 바쁘게 일하셨고 아버지는 꽃무늬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하고 청소기를 돌리셨다 영화는 비록 손익 분기점은 커녕 투자한 제작비조차 건지지 못했지만 영화가 끝난 뒤 아버지가 평점을 남기라며 가족들에게 나눠진 작은 종이에는 그 누구도 쉽게 점수와 평가를 남기지 못했다 나는 문득 이런게 진짜 영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작품 잘 감상하셨는지요? 밝고 경쾌하고 따뜻한 작품입니다 대체 이 가족들은 뭘 믿고 이렇게까지 낙천적일까요? 아마도 어머니의 DNA가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관절에 통증을 느끼면서도 보험 영업일을 하느라 여기저기 뛰어다닐 생각을 하니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수로 있는 남편에게 급여의 급여의 일정 금액을 매달 송금하는 장면은 뭉클합니다 백수 아버지도 진정한 백수는 아니군요 집안일을 하니까요 꽃무늬 앞치마를 두르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이 일도 쉽지 않겠죠 기침 기침 소리조차 제대로 내부지 못한 아버지 말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손수 제작한 영화를 가족들 모아놓고 보여주는 장면 아름답습니다 웃기고 슬프고 경쾌하고 해악적이고 짧지만 서민들의 삶을 잘 묘사한 작품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작품으로 또 만나요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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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